이번에는 오늘의 1위 후보를 만나볼 차례입니다. 정규 8집 앨범으로 커리어 하이를 달성 중인 힙합 끝판왕 샤이니를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샤이니입니다. 샤이니 여러분 이번 타이틀곡 하드로 1위 후보에 오르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소감 한 마디씩 전해주세요. 일단 1위를 하면 더 좋겠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번 활동 진짜 너무 재밌게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정말 1위 이런 거 괜찮아요. 진짜 너무너무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저희 15주년 활동인데 많은 우리 팬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번 앨범이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. 멤버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앨범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제가 봤을 때 이번 앨범의 가장 큰 매력은 저희 타이틀곡 하드에서 각자 다른 후렴 퍼포먼스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아니,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. 네? 큰일 났다. 빨리 생각해내. 저는 가장 큰 매력은... 빨리, 여기 도둑 맞았어. 어, 샤이니만의 새로운 음악, 힙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건 내 거였잖아. 이야! 뭘... 어떤 게 매력이죠? 그... 샤이니는 말이죠. 네. 어, 굉장히 다채롭고요. 네. 어, 일단... 어... 그래요. 그래요. 이게... 어... 여름이라는 게 참 덥잖아요. 네. 네,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는 게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맞죠, 맞죠, 맞죠. 아, 맞다. 그래가지고요. 그게 매력인데요. 잠시만요. 저 두 분께도 한 번 하드의 매력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아, 네. 네. 저는요. 네. 처음부터 끝까지 멋있는... 안무. 안무. 퍼포먼스. 아, 제 안무네요. 아, 네. 그렇군요. 재미있는. 저는 그러면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빛나는 아름다운 미모. 미모가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동의하시나요? 어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되지 않을 거예요. 네. 그리고 샤이니 멤버분들이 소년에서 남자로라는 이 타이틀을 무려 15년 동안 듣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. 근데 저는 이번 음악을 보면서 아, 이번에 정말 남자로 딱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동의하시나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드디어 서른셋의 남성성을 찾았어요. 어우, 좋네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이번에는 저희 MC..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린데요. 감사합니다. MC들과 함께 샤이니 하드로 오행시 홍보 도전하시는 거 어떠세요? 좋습니다. 맛있죠. 그럼 랜덤으로 뽑아주시면 됩니다. 랜덤이에요. 진짜 랜덤. 진짜 랜덤. 은재 씨, 은재 씨.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제발. 샤이니 월드 여러분. 샤이니 선배님 너무 멋있지 않나요? 샤이니 데뷔. 이름 값 한다, 정말. 샤이니. 샤이니 저입니다. 샤이니. 샤이니 와. 샤이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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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! 들어와! 와 정말 센스 최고시네요. 자 그럼 마지막으로 1위 후보 세레머니 공약을 한번 들어볼까요? 저희 하드의 후렴 파트가 다 다른데 그 후렴 안무를 다 다르게 한번 쳐보겠습니다. 각자 다르게 멤버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샤이니의 1위 세레머니를 과연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. 저희는 다음 무대 재채채 해볼까요? 네 다음 무대는요 써머송으로 돌아온 틴탑의 컴백 후대부터 채채채 해보시죠. 함께 뮤직 큐! 들어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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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피소드 시작